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가수 선미와 비호의 신곡 발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2일 가수 선미와 비호가 콜라보레이션 곡 불이 꺼지고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곡은 80-90년대 레트로 펑키 장르의 노래로 무대 조명이 꺼진 후의 공허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미의 매혹적인 보컬과 비호의 랩이 어우러져 중독성을 높였습니다. 이 곡의 프로듀싱은 프로듀서 엘 캐피탄과 프로듀싱팀 벤더스가 참여했습니다. 빌리언 뮤직 대표 김재호는 이번 협업이 명꾼 조합을 통해 레전드 곡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미와 비호의 콜라보레이션 불이 꺼지고는 22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선미와 비호의 신곡 발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